안녕하십니까, 다산 간호학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원은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강사진이 직접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간호관련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초부터 실습과정까지 1대1 맞춤 교육을 통하여 쉽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드리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목표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